아이고, 수고한다. 아니, 나는 뭐 어떤 거지? 네모네이드야. 성진이가 와가지고 또 개인이 편해졌어. 막내졌어요? 아니, 뭐 그렇다고. 내가 힘든 일은 안 시켜. 내가 솔선수범 하지만. 그럼 상을 좀 가져와. 개인아. 상. 무가 어디 큰가? 그거요? 그거는 오봉이지? 개인아. 네, 네. 개인아 전부 다 올려 부엌으로 다 들어가. 개인아 다 이거 치워. 갑니다. 저기다 놔라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내가 힘든 일은 안 시켜. 내가 솔선수범 하지만. 여기 빨대 있어요, 빨대. 아이고. 성진이가 또 빨대까지 다 또. 그러니까 말이야. 저도 어디 가서 막내 하기 쉽지 않아요, 요즘에? 아니, 또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, 당연히. 왜 여기가 거세요. 거기? 보라. 뭐하고 있나 또. 걱정돼서. 며느리 걱정. 아마. 군기, 군기.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잘 배울 거야, 또. 아이고, 아이고, 애들이. 네, 아버지. 잘 보내고 있냐? 네 아버지 잘 보내고 있냐 오빠 너무 잘 보내고 있으니까 올 생각하지 그냥 조금 또 시누이가 또 야단치고 막 그러는 줄 알고 오빠 그냥 양평 회장국 먹고 집으로 가 우리 셋이 보낼게 얘기에 지금 불꽃이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 그냥 필요 없어 개인이 하고 지금 성진이 하고 이런 보라가 이런 기회가 어디 있나 오빠 내가 숨겨 놔드리는데 보라 내 며느리 주면 안 돼? 나 보라가 너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? 어 아주 그냥 아주 대화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 정수하고 나하고 이뻐 죽을라 그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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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귀혼받는 게 첫눈에 마음에 들어하니까 맘이 놓이네 그래 다 똑같아 사람으로 내가 아버지 장 보시고 어디 오세요? 알았어 그래 네 알았어 이따 봐 오케이 네 옛날에 어르신들이 자기 복 자기 사랑 다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아버지도 이상하시지 않으세요? 며느리가 생긴다는 게?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나는 아직도 이름을 부르잖아 얘는 내가 워낙에 부침성이 있으니까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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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는데 그러니까 잘하네 오 잘해 근데 그게 조금 낯설어 근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지 더 생기면 더 이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버지지 아버님 아니 내가 아까도 이렇게 봐도 봐봐 내가 이렇게 보면 야 참 친구 같은 어? 그런 뉘앙스로 아버님을 부르는 거야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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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뭐 아버지 그러는데 여기에요 아버지 여기야? 네 아버지 이렇게 뭐 서로 얘기하고 그러는 가족이 없어요 뭐 부럽더라고요 아까 진짜 다들 그냥 어려움만 하세요 어려워만 하죠 그래요 가봐봐 지금 박종수 수면이 나 잠깐 본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아까 뭐 설거지 막 그 등등등 보면서 야, 며느리감 참 형님 보기만 신분이구나 생각해 를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